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6번, 47번 위치입니다. 치안은 발치된 지가 좀 됐구요. 아직은 완전히 힐링이 늘됐지만 임상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랩을 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노라마 보시면 아니 뭐 이런 케이스를 라이브를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보니 버티칼 하이트가 되게 좋습니다. CT 상태를 보시면 발치와의 버칼 월이 무너져 있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발치되고 나서 발치의 원인이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발치되고 난 후유증으로 버칼본이 좀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니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제일 심플한 방법은 임플란트를 조금 깊이 심어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디펙이고 뭐고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또 한편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는 BDC 블루라이몬드 커프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형성되어 있는 아직 힐링이 되지 않는 본이 채워지지 않는 소켓을 적절히 처리한다. 옛날처럼 봉그래프트 하지 않는다.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컨투어리제이션을 한다. 라는 쪽으로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심플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지금 제가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하기는 음 이 케이스고는 이 케이스는 BDC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한 수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정리이기 때문에 역시 함께 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